전국 장로회연합회가 고려신학대학원의 한교회 한신학생 보내기 운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전장현과 고신대학원이 지난 4일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. 양기관은 이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신실하고 유능한 목회자 발굴 및 양성에 협력하기로 협의했습니다. 전장현 허찬범 회장은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유능한 학생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이에 고려신학대학원 최승락 원장은 전장현이 적극 협력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고 답했습니다. 이어 많은 목회자 후보생이 양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.